단장, 이거 좀 잘 나오게 찍어줘. 우리 박무범, 내가 다 뿌듯하다. 3년간 그렇게 공부하더니 결국엔 이렇게 수리고를 빛내는구나. 너 나중에 유명인데서 나 모르는 척하면 안 된다? 그래. 팔로워 보니까 에일이가 제일 유명한 것 같은데 너 나 막판 안 해주더라? 인플루엔서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. 노! 인플루엔서. 에일이 너! 너 정말 멋진 친구구나. 대단해. 자, 모두 에일이게 박수! 아, 박수는 사야 할게. 그나저나 넌 개명 신청은 했어? 어, 음. 내가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. 에삼이라는 이름도 귀엽고 좋은데. 은단홍을 꿨어? 어? 은단홍. 산업. 여기 있었는데? 아까 나갔어. 아, 얌철. 내가 필터 씌워서 뛰고 다녔잖아. 이거 된 거야, 봐봐. 손은 된 거야. 또 여기 있었네. 의뢰장님 오셨어. 갈게. 좀 웃지. 좋은 날인데. 그럼. 좋은 날인데. 먼저 가 있을게. 알eza? 뱉엣. mà이 님이